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순수의 시대를 감상하고 있는데 이 비디오는 3편이 되겠습니다. 민국 가문은 자신들의 가족인 엘렌 올렌스카가 유럽에서 온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공식 만찬을 계획하고 초대상을 보냅니다. 초대된 사람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선별된 사람들인데 거의 다 모두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알리는 쪽지에는 약속이 이미 잡혀있다는 등의 변명을 가정한 내용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모욕을 주는 것이 명백합니다. 모두 엘렌 올렌스카를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엘렌은 뉴욕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고 있고 비서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등 구슬쏘에 휘말려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스캔델을 일으킨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에는 당시 미국 동부의 귀족계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상세히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가문들의 이름이 나와서 또 그 이름들이 소설이라서 가상의 이름이고 해서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19세기 당시 미국 동부의 상류층 귀족층이 어떻게 형성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지를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부분은 본문의 6장의 한 부분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빗장이 떨어졌다. 빗장은 걸려있어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The lover mingots had to send out cards for what was known as a former dinner. Lover mingot 부부는 여기서 mingot 다음에 s가 붙었죠. 이것은 mingot 가족이거나 mingot 부부를 얘기합니다. 공식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카드를 보냈다. 그 얘기는 공식 만찬에 초대를 하는 카드를 보냈습니다. That is, three extra food men, two dishes for each course, and a roman punch in the middle. 그 얘기는 우리가 공식 만찬이라고 그럴 때는 세 명의 하인이 더 일을 할 것이고 코스마다 두 개의 음식이 나오고 roman punch 그러면 럼에다가 레몬이나 라임 주스, 설탕, 물이나 얼음 그런 것들을 섞어서 사교 행사를 쓰는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중간에 roman punch가 나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and had headed their invitations with the words to meet the countess olenska. headed their invitation 초청장을 썼을 때 had 서두에다가 olenska 백작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라고 썼습니다. in accordance with hospitable american fashion hospitable 환대하는 미국식을 따라서 which treats strangers as if they were royalties or at least as their ambassadors strange 하면 여기서는 새로운 사람 olenska 백작부인이 새로 손님으로 온 사람이죠. 새로운 손님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 마치 그들이 왕실 사람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의 대사같이 대접을 하는 것이 환대하는 미국식이다. 손님들은 선택이 됐는데 대담하게 그리고 차별을 두고 차별을 해가면서 대담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in which the initiated recognized from hand of katherine the great 여기서 이니셀하면 무엇을 선두로 시작하는 것 여기서는 만산에 초청하는 것인데 과거 분사니까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있었다. from hand 하면 확고한 손이니까 그 확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katherine the great는 18세기 러시아를 통치한 여왕으로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러시아를 황급시대로 이끌었고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의 발전을 가져온 여왕입니다. 여기서는 mrs. mason mingot이라고 사교계의 여왕처럼 대접을 받는 mingot 노 부인이 되겠습니다. 사교계의 여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katherine the great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associated with such immemorial standbys as the self-reage marries immemorial standbys 하면 태궃적부터 준비상태에 있다. 그 말은 오랫동안 언제든지 초청을 하면 초청을 수락하는 그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런 사람 중에 self-reage marry라는 부분은 항상 초청을 받으면 초청을 응락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 who were asked everywhere because they always had a bin 어디든지 가기 때문에 어디서든 초청을 합니다. the boforts on whom there was a claim of relationship bofort 부분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가족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bofort 부인이 mingot 가족 중의 일원입니다. and mr. 실러튼 잭슨 and his sister 소피 실러튼 잭슨 씨와 그의 여동생 소피 who went wherever her brother told her to 그리고 소피는 오빠가 어디를 가라 그러면 어디든지 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장은 아주 긴데 초대받은 사람들을 전부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associated with such immemorial standbys 언제든지 초대를 하면 항상 초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셀프리지 메리 가족과 주로 부부가 되죠. 그 다음에 bofort 부부와 실러튼 잭슨 씨와 그 여동생 소피 이 사람들을 나열하는 것이 되겠고 associated부터 해서 여기서 이제 매듭을 보고 associated with 그랬으니까 연관이 돼서 또 이런 사람들과 연관이 돼서 or some of the most fashionable 이제 나열을 한 부부들은 가장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고 and the most irreproachable of the dominant young married set 그 로렌스 레벨스 The dominant 니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젊은 카플인데 그들이 로렌스 레벨스 부부입니다. 그 부부들은 젊기는 하지만 흠잡을 데가 없다. irreproachable 가장 흠잡을 데가 없는 부부고 Mrs. 레벨스 로시월스 A lovely widow 레벨스 로시월스 부인은 사랑스러운 미망인이다. 아름다운 미망인이다. The hairy thollies Harry thollies 부부도 있고 The reggie shiverses and young morris degenet and his wife who was a vander-luiden 네, 사교계에 속한 사람들을 나열을 합니다. Reggie shivers 부부 그리고 젊은 morris degenet과 그의 아내 그 아내는 또 vander-luiden의 가족입니다. vander-luiden은 나중에 설명이 나올 텐데 아주 지위가 높은 귀족 가문입니다. The company indeed was perfectly assorted. 그 company는 여기서 다 모여지는 사람들이죠. 초청을 다 받은 사람들은 완벽하게 선별이 되었고 Since all the members belong to the leader's inner group of people 왜냐하면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조그만한 내부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 서로 알고 지내는 그 조그만한 어설크르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who during the long New York season 겨울에는 뉴욕에서 보내는데 그 긴 New York season 동안 disported themselves together daily and nightly with apparently undiminished zest disported themselves 하면 여기서 같이 즐기는 것이죠. 같이 즐기며 놉니다. 낮이고 밤이고 apparently 하니까 보기에는 줄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계속 재미있어 하면서 서로 즐기며 놉니다. 그런 소수의 내부 집단입니다. 48 hours later, the unbelievable had happened. 하지만 48시간이 지나고 나서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Every one had refused Mingott's invitation except the Beauforts and all the Jackson and his sister. Beaufort 부부와 나이가 많은 Jackson 씨와 그의 여동생을 빼고는 Mingott 부부의 초청을 모두가 다 거절했습니다. The intended slight was emphasized by the fact that even Reggie Scheverges who were of Mingott clan were among those inflicting it. Intended slight 그러니까 모욕입니다. 모욕이 의도가 된 것인데 emphasize 그것이 더 심하게 느껴진 것이 Reggie Scheverges 부부들만 해도 사실은 민것 가문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거절을 해서 그 모욕을 주는 사람들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친체에게서 모욕을 받은 셈이 됩니다. And by the uniform wording of the notes 답장을 보내겠죠.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노트를 보냈는데 거기에 똑같이 답장을 씁니다. In all of which the writers regretted that they were not unable to accept 답장을 쓰는 사람들이 똑같이 노트를 쓰는데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유감이다. 그렇게 똑같이 썼습니다. Without mitigating plea of previous engagement previous engagement 하면 선약이죠. 선약이 있어서 뭐 가지 못하겠다든지 하는 거절을 할 때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변론, plea하니까 그런 변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초대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다 답장이 왔습니다. That ordinary courtesy prescribed 평소에 courtesy 하면 예의죠.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게 됐습니다. 하고 그 평소에 예의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New York society was in those days far too small. 뉴욕의 사교육에는 그 당시에는 너무 작아서 and to scan in its resources 또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 말은 그 사교계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면 여기저기 어울리다 보면 누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를 텐데 어디 가는 곳이 다 뻔하다는 거죠. For everyone in it 그 사교계에 속한 사람들은 including the livery stable keepers, butlers, and cooks 마차 대여업자라든지 집사라든지 요리사까지도 다 포함해서 not to know exactly on which evenings people were free 어느 저녁에 사람들이 한가한지 정확하게 어느 저녁에 사람들이 한가한지 그것을 모르기가 불가능했다. 여기서 to 하고 to 해서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죠. And it was thus possible for the recipients of Mrs. 라벌 민갓's invitations 그래서 가능합니다. 라벌 민갓 부인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to make cruelly clear their determination not to meet the countess Olenska Olenska 백작 부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잔인할 정도로 분명히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뻔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초청장으로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을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Olenska 백작 부인을 만나지 않겠다 하는 그 의도를 더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Olenska 부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The blow was unexpected. Blow 하면 한방 맞는 거죠. 이 나라온 한방이 얘기치 못한 것이었다. 왜냐면 민갓 가문은 그래도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참여할 줄 알았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But the 민갓s as their way was made it gallantly. 하지만 민갓 가족들은 그들이 그렇게 했듯이 용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씩씩하게 그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Mrs. Lavalminga confided the case to Mrs. Welland Lavalminga 부인이 이 일이 일어난 것을 Welland 부인에게 confide하니까 털어놓습니다. Who confided it to Newland Archer 그리고 Welland 부인이 또 이 얘기를 Newland Archer에게 털어놓습니다. Who aflame at their rage Aflame 하니까 불같이 그리고 화를 내는 거죠. 네, 불같이 화를 내고 Appealed passionately and authoritatively to his mother 어머니에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또 위압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Who after a painful period of inward resistance and outward temporizing 그래서 어머니는 안으로는 저항을 좀 하고 바깥으로는 미루면서 그렇게 좀 한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succumbed to his instances as she always did 항상 그렇게 했듯이 아들의 주장에 항복합니다. And immediately embracing his cause with an energy redoubled by her previous hesitations 그리고 즉시 그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전에는 우물쭈물거렸으니까 그걸 또 보충하는 의미에서 에너지가 두 배로 네, 두 배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Put on her grey velvet bonnet and said 회색 벨벳 모자를 쓰고 얘기합니다. I'll go and see Louisa van der Luiden. 내가 가서 Louisa van der Luiden을 만날게. 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Louisa van der Luiden은 아주 높은 귀족 계층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해서 그 루이자 van der Luiden이 남편과 함께 만찬을 열게 됩니다. 이제 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마담 올렌스카를 위해서 만찬을 열어주니까 그 받은 모욕에 대해서 응수할 수 있는 거죠. 마담 올렌스카를 거절하는 입장을 보이는데 van der Luiden이 나서서 만찬을 열어주고 마담 올렌스카를 더 포용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가족의 위상이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The New York of a Newland Archer's day was a small and slippery pyramid. Newland Archer가 살았던 뉴욕은 조그만하고 미끄러지기 쉬운 피라미드였다. In which as yet hardly a fissure has been made or a foothold gained. 아직은 피셜 하면 갈라진 틈 갈라진 틈이 아직은 거의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발판을 딛고 올라온 적도 거의 없다. At its base was a firm foundation of what Mrs. Archer called the plain people. base 하면 바닥에는 firm foundation 하면 확고한 기반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Archer 부인에 의할 것 같으면 평범한 사람들일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확고한 기반을 그 피라미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An honorable but obscure majority of respectable families. Honorable 명예롭지만 obscure 하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대개의 괜찮은 가족들입니다. Who, as in the case of Spicers and the Leperses or the Jacksons. Spice가나 Lepers가나 Jackson가 그런 경우 같이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가문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Had been raised above their level by marriage with one of the ruling clans. Ruling clans. 지배하는 가문들. 지배하는 가문들과 결혼을 통해서 자기들의 계급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올라간 그런 가족들. 명예롭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면서도 또 뭐 그냥 괜찮은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People, Mrs. Archer always said were not as particular as they used to be. Archer 부인은 항상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사람들이 옛날같이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다. And with old Catherine Spicer ruling one end of fifth avenue. Fifth avenue는 뉴욕에서 상류층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 한쪽 끝에는 나이든 Catherine Spicer가 지배하고 있고. And Julius before the other. 그리고 오븐과의 다른 쪽 끝에는 Julius before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신흥 부자들이 사교계를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옛날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귀족적인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 couldn't expect the old traditions to last much longer. 이런 신흥 계급의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오래된 전통이 더 계속될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 Formly narrowing upward from this wealthy but inconspicuous substratum 네, 여기서 부유하지만 inconspicuous, 눈에 잘 띄지 않는, 별 볼일 없는 substratum 하면은 하층, 피라미스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층이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Formly 하니까 확고하게 좁아지는 거죠. 확고하게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Was the compact and dominant group which the Mingots, Newlands, Shiverses, and Mansons so actively represented. Compact 하면 작은 하지만 또 결속이 되어 있는 그런 dominant 하면은 지배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룹인데 피라미스에서 좁게 차지하고 있는 그 위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들은 주로 Mingots, Newlands, Shivers, Mansons 가문들이 활발하게 그 계층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Most people imagine them to be the very apex of the pyramid.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피라미드의 아주 꼭대기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But they themselves, at least those of Mrs. Archer's generation,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Archer 부인의 세대는 Were aware that in the eyes of a professional genealogist 의식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계보학자의 눈에는, 전문가의 눈으로 본다면 Only a still a smaller number of families could lay claim to that eminence. eminence 하면은 피라미드의 정상이 되겠죠. 그 정상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작은 숫자의 가족들이 있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on't tell me Mrs. Archer would say to our children Archer 부인이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내게 얘기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죠. All these modern newspapers rubbish about a New York aristocracy. 뉴욕 귀족. 뉴욕의 귀족 사회에 대해서 요즘 신문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 그게 다 쓸데없는 얘기니까. If there is one, neither the mingots nor the mansons belong to it. 만약에 그런 귀족 계급이 있다면은 mingot 가문이나 mansons 가문이 거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No, nor the newlands or the shivers is either. 자기네들의 가문은 newland인데 그것도 아니고 또 shivers 가문도 아니라고 합니다. Our grandfathers and great grandfathers were just respectable English or Dutch merchants. 우리의 조부들 그리고 증조부들은 그냥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온 respectable 존경할 만한 상인들이었다. Who came to the colonies to make their fortune. 돈을 벌기 위해서 식민지로 왔고 여기서 식민지는 미국입니다. And stayed here because they did so well. Yeah, 돈 벌이하고 하는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렀다. One of your great grandfathers signed a declaration. Declaration 하면 독립선언문. 너희들 증조 그 중에 한 명은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분도 있고 And another was a general on Washington's staff. Washington은 Washington 대통령으로 미국의 독립을 이끌어낸 장군이었죠. Washington 장군의 staff 중에는 우리 증조부 중에 또 한 명이 장군으로 있었다. Washington 장군의 staff으로 있었다. And received the general Burgoyan's sword after the battle of Saratoga. Saratoga는 뉴욕 주위에 있는 도시름인데 거기서 독립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Saratoga 전쟁을 하고 나서 Burgoyan 장군의 칼을 하사받았다. These are things to be proud of. 이런 것들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지만 But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rank or class.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 계급이라든지 지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New York has always been a commercial community. New York은 항상 상업의 지역이고 And there are not more than three families in it. 거기에는 세 명의 가족밖에 없다는 겁니다. Who can claim an aristocratic origin in the real sense of the world.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그 귀족 출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족들은 한 세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rs. Archer and her son and daughter Archer 부인과 그 아들 그리고 딸은 Like everyone else in New York New York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 같이 New who these privileged beings are 이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다. The Dagnets of Washington Square At Washington Square에 살고 있는 Dagnet 가문이고 Who came of an old English county family And lead with the pits and foxes 오래된 영국 가문 오래된 영국 가문 카운트 하면 도시라든지 시골도 될 수 있는데 그 행성 구역을 얘기합니다. 오래된 영국 어느 행성 구역에 있는 그 가문에서 왔는데 피트라든지 박스 가문과 연관이 되어 있다. 중요한 가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The Lennings who had intermarried with the descendants of the Count the Grass 그리고 레닌가가 있는데 The Grass 백작의 후손들과 결혼을 한 가문입니다. And Van der Luyden's 그리고 Van der Luyden 가문은 Direct Descendants of the First Dutch Governor of Manhattan Manhattan의 처음 네덜란드 총독이죠 네덜란드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거기 처음으로 온 총독의 직계 후손입니다. And Related by Pre-Revolutionary Marriages 그리고 또 독립혁명이 있기 이전에 결혼을 통해서 연관이 된다. To several members of the French and British aristocracy 프랑스와 영국의 귀족들 그 귀족들 중에서 여러 명과 결혼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결혼을 통해서 귀족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제 보면은 유럽을 존경하고 거기서 자신들의 전통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의 귀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귀족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귀족이 된 가문들 이런 가문들이 그 최상의 귀족 가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The Lennings survived only in the person of two very old but lively Miss Lennings 래닝가는 두 명만이 지금 살아있다고 합니다. 아주 나이가 많지만 활기찬 내 쾌알은 Miss Lennings니까 노초녀가 되겠죠. 노초녀 두 자매만이 살아남았는데 Who lived cheerfully and reminiscently among family portraits and sheephundale Cheerfully 명랑하게 그리고 또 옛날을 회고하면서 가족들 초상화라든지 sheephundale 하면 가구 양식입니다. 오래된 역사가 있는 전통이 있는 그런 가구들이라든지 가족들 초상화들 그 사이에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즐겁게 지내고 있다. The Dagnets were a considerable clan. Dagnets 가문은 아주 큰 가문인데 allied to the best names in Baltimore and Philadelphia. Baltimore와 Philadelphia에 있는 가장 최상의 이름들이니까 가장 귀족층에 속하는 그런 가문들과 연료가 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 But the Vandaludens 하지만 Vandaludens 가문은 Who stood above all of them 그러니까 귀족들 중에서 더 귀족이라는 거죠. 그들보다 더 위층에 서 있는 귀족 가문인데 had faded into a kind of a super terrestrial twilight. Faded 사라지다 바래다 Super terrestrial 하면 초 영역적인 황원으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가문이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From which only two figures impressively emerged. 그런데 그 중에서 가문이 사라지고 있는데 단지 두 명만이 인상적으로 등장이 됩니다. emerge 나타납니다. 부각이 됩니다. Those of Mr. and Mrs. Hennie van der Luyden 그러니까 Hennie van der Luyden 씨와 그 부인입니다. Mr. and Mrs. Hennie van der Luyden had been Luisa Dagnet 그러니까 Dagnet 가문에서 온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루isa Dagnet이고 and her mother had been the granddaughter of the colonel Dulac 그러니까 어머니는 Dulac 대령의 소녀였다. Of an old Channel Island family 그러니까 오래된 Channel Island의 가문 그 채널 아일랜드 가문에서 온 Dulac 대령의 소녀였다. Who had fought under Cornwallis and had settled in Maryland Cornwallis 하면 미국 독립전쟁 중에서 영국 지휘관으로 이 지휘관이 자신이 항복함으로 해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끝나게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Cornwallis 밑에서 싸웠고 그리고 메릴랜드에 정착을 했습니다. After the war, 전쟁이 끝나고 나서 With his bride, Lady Angelica Trivena Angelica Trivena 양은 자신의 신부가 되고 결혼해서 정착을 했다는 거겠죠. Angelica Trivena는 fifth daughter of the Earl of St. Ostry St. Ostry 백작의 다섯째 딸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딸입니다. Now, the tie between the Degnets, the Dulacs of Maryland and their aristocratic Cornish kingsfolk, the Trivenas had always remained close and closure. Thai 그러면 유대관계 그 Degnets 가문이라든지 메릴랜드의 둘락 가문이라든지 Cornish 하면 영국의 Cornel 가문이죠. Cornel 가문의 그 친척인 Trevena 가문 이 가문들끼리 서로 그 유대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가깝게, 그리고 다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 Mr. and Mrs. van der Luiden had more than once paid a long visit to the present head of the house of Trivena, the Duke of St. Ostry. Van der Luiden 씨와 그 아내는 한 번 이상으로 오랫동안 머무는 방문을 했는데 The present head of the house of Trivena Trivena 가문의 현재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 현재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St. Ostry 공작이 됩니다. At his country seat in Cornel 그 Cornel에 있는 시골집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방문을 했었고 And at St. Ostry in Gluchestershire Gluchestershire에 있는 St. Ostry에서 또 방문을 해서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공작 가문의 이름이랑 똑같네요. And his grace had frequently announced his intention of someday returning their visit. His grace 하면 폐하라든지 기속을 높여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공작은 종종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언젠가는 자신이 답방이 되겠습니다. 너도 나를 방문했으니 나도 너를 방문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종종 얘기하곤 했습니다. Without the Duchess who feared the Atlantic 공작 부인은 가지 않고 왜냐하면 공작 부인은 Atlantic이니까 그 대서양을 건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밴드로이든 씨와 부인은 그들의 시간을 나눕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자기 거처인 거기에서 보내기도 하고 And Scooter Cliff Scooter Cliff Scooter Cliff The great estate on the Hudson Hudson 강으로 해서 있는 크다란 저택인 Scooter Cliff에서도 시간을 보냅니다. Which had been one of the colonial grants of the Dutch government To the famous forest governor To the famous forest governor 자신의 조상들 중에 한 명이 유명했던 처음 총독이었는데 네덜란드 정부가 총독에게 준 식민지 영토였습니다. 식민지 영토 중에 하나였는데 And of which Mr. van der Luyden was still patron 그러니까 후손이죠. Van der Luyden이 처음 총독의 후손인데 아직까지도 patron하니까 그 영토의 지수로 있습니다. 식민지 때 하사가 된 것이니까 이제 미국이 독립하면 뭐가 또 정리가 됐을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 Van der Luyden 씨가 지수로 있습니다. Their largest solemn house in Madison Avenue Madison Avenue Madison Avenue는 메나탄에 있죠 이제 그 메나탄에 있는 집은 크고 엄숙해 보이는데 Was seldom opened 거의 열리지 않았다 이 말은 거의 거기에서는 거주하지 않았고 And when they came to town 그래서 뉴욕시를 방문하는 경우 They received in it only their most intimate friends 이제 그 안에서 접대를 하는데 아주 친한 친구들만 초청을 해서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I wish you to go with me, Newland Newland 네가 나랑 같이 갔으면 아는데 His mother said Suddenly posing at the door of a brown coupe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Brown coupe 하면 앞장에서 얘기가 됐었죠 택시 마차입니다. 택시 마차 문 앞에서 갑자기 멈추더니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Luisa is fond of you. Luisa는 너를 좋아하지 않니? And of course it's on account of your mate That I am taking this step 물론 내가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Dear May May는 Newland의 약혼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문이 결혼을 통해서 서로 합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마담 올렌스키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담 올렌스카를 환영하도록 하는 만찬을 계획하는 그 부탁을 이제 Luisa에게 하러 가는 건데 그걸 하는 이유가 마담 올렌스키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며느리가 될 Dear 하니까 나의 소중한 앞으로 며느리가 될 May를 생각해서 May 때문에 하는 것이다. And also because If we don't all stand together 그리고 또 우리가 stand together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There will be no such thing as a society left Society는 여기서 사교계 사교계라는 것이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사교계라는 것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렌 올렌스키를 위한 전용 만찬을 사람들이 다 거절한 것은 그녀의 가족 민거 가족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알초의 약혼녀 May의 가족이고 알초는 화를 냅니다. 자신의 약혼녀의 가족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가족이 될 것인데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하고 붕괴합니다. 알초는 어머니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보라고 호소합니다. 어머니가 시간을 끌다가 드디어 동의하고 밴더 루이름 부부를 찾아갑니다. 이들은 상류 계층 속에서도 가장 귀족 계급에 속하는 가문으로서 이들은 전용 만찬을 개최하는데 영국 귀족을 초청함으로써 그 초청을 거절할 수 없는 만찬으로 열게 됩니다. 최상급의 귀족이 영국 귀족까지 끼어서 만찬을 열게 되니까 모두 가게 됩니다. 여기에 엘렌 올렌스카를 초대함으로써 상실했던 가족의 지위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자의 순결 가정에 대한 충실이 강조되는 것이 그 시대의 엄격한 사회 규본이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났을 때 보여주는 여자에 대한 가혹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보어 폴트라는 상류 계층에 오른 신흥 부자가 있는데 그는 많은 여자들과 불륜 관계를 맺는데도 사람들이 묵인하고 그가 괴치하는 무도에 다 참석하면서 스캔들을 일으킨 여자에게는 잔인하게 대합니다. 여자가 별거하고 혼의 관계를 가졌다는 그 의심만으로도 구슬수를 일으키고 잔인하게 여성을 대합니다. 여성에 대해서 차별이 심했던 사회의 위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선 미국 동부 기족 사회 구조를 볼 수가 있었는데 평범한 가문의 사람들이 기족계층의 가문과 결혼을 통해서 기족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주로 신흥 부자가 많았죠. 그 위에 층은 몇 세대에 걸쳐서 기족 출신으로 내려오는 가문들인데 사실 은밀한 의미에서는 귀족계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상들이 유럽에서 의민을 왔는데 상업에 종사한 상인들로 부유해져서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주인공인 아이처나 메이의 가족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가장 위에 귀족계급의 사람들은 유럽의 귀족과 혈통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밴들 루이든 가족이 이 가문인데 아직도 유럽의 귀족 친척을 방문하고 그들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독립한 지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또 독립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문명과 문화의 전통이 오래되고 깊어서 그것에 대한 존경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럽인들의 개방적이고 도덕적으로 느슨한 행동을 경멸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유럽을 타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로 경멸하는 한편으로는 전통이 깊어서 그 문화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그들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면을 경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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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